경상남도가 지난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대해 도내 구제역 유입 차단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. 경남도는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도와 전시군, 축산 관련 관계기관, 단체에 설치하고 24시간 가동에 들어갔으며, 축산농가 100% 백신 접종을 위해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 4곳을 활용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는 한편, 도내 공동방제단 75개반을 동원해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사료공장 18개소와 도축장 6개소에는 소독전담관을 파견해 출입축산차량과 축산시설의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